너 뭐니? 남의 집에 네 멋대로 들어와서 뭐하냐고. 저 레오가 무섭다고 연락을 했어요. 레오는? 엄마! 우리 아들. 엄마 미워. 깜깜한데 왜 안 했어? 미안해. 엄마가 미안해. 전 그만 가볼게요. 네 목적이 뭐야? 너 대체 우리 주변에서 얼쩡되는 목적이 뭐냐고. 전 그냥 레오가 걱정돼서. 무슨 걱정? 누가 너더러 걱정해달랐어? 너하고 악연을 꿈꾸 싶다고 대체 몇 번을 말해 알아듣겠니? 어머니. 그 어머니라는 소리도 징그러워. 우리 준영이 생각나서 미치겠다고. 제발 나 좀 살자. 어? 너 아니라도 복장 터질 일 많으니까 제발 내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좀 가줘. 제발이지. 내 소원이다. 그의ination 나왔다. 여기저 whole world. 두 под